빨리 합류해야지 라인에 아무리 싸우고 있으니 같이 싸우셔야겠죠? 약간 저기는 진짜 대공포! 어디갔어 이 녀석야? 죽어라!!! 미사일 발사!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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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건 사거리가 안된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사거리 된거 맞아요? 좀 맞아 봐 나 죽어요 안대에에에에에ㅔ에에에에에에이 너무 특별히 됐어 그래서 이거 어 이겼다 와 근데 얘 공격 쩌는거 같잖아 지금 미사일 쏘는거 점점 좋아보이는데 걔도 이겼다 200원 벌었네요 이기면 200원 주고 지면 100원 주는가봐 플라즈마 램 누클리어 미사일 핵 핵 핵을 얻었다 핵을 얻었다 핵을 얻고 싶어 핵을 얻고 싶어 한쪽은 카드를 사용합니다. 카드를 일반적으로 받는 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쪽은 카드의 이름이 있습니다. 특별한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. 카드의 이름이 더 추가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또한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정한 기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해 보세요. 오케이. 잘 알아듣었습니다 여러분들. 아마도. 그런데 음 이거는 플라즈마램은 이제 꼬라박는거 있잖아요 충각 그거고 어 데미지 아 데미지 앰플 이게 부스터 웨폰 데미지 명중률 장전속도 어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전투기들이 쓰는 데미지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화력증가고 어 뉴클리어 미사일 드레드노트급에서 쓸 수 있고 음 사거리는 10키로 쿨타임은 95초 드레드노트급을 사야되네 이래되면 잠시만요 이러면은 드레드노트급을 하나 구매해야겠어 핵을 쓰려면은 드레드노트 근데 저 레벨이 안되서 이거 못사잖아 아 기본 드레드노트를 사야되는데 그림이 왜 안나오니 요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인빅투스 인빅투스 인빅투스인가 인빅투스인가 이거 4000원 주고 살겠네요 얍 좋아 행거 행거 행미사일을 써보자 어우 커 커 커 오 봅시다 주무기는 플라즈마 캐논 데미지도 높고 사거리도 길고 연사속도도 어느정도 되고 리피터건 사거리 는 조금 짧지만 데미지가 훨씬 높고 대신 연사력은 후진 그 다음에 플라즈마 보드사이드 사거리 사거리 2400 핵은 어디있대 아 여기있구나 어차피 이거 핵달거니까 핵답시다 바로 해크 미사일 안녕 행미사일 달았어요 맥스 데미지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플랫체트 미사일 플랫체트 미사일 사거리 2400에 라이트 미사일 헤비 미사일 헤비 미사일 어어 사거리 7000 쓰읍 오 마음에 들어 헤비 미사일은 더 좋은데 헤비 오토건 사거리 900에 근접전일때 이제 전투기같은거 막 때려잡는건가봐 워프 그 다음에 워프 부스트 웨폰 데미지 아 워프가 더 좋을거 같다 이거는 미사일을 막아주는 어 발칸포 개념이고 요거는 헤비 미사일로 바꿔버리죠 음 그리고 솔직히 발칸보이 900미터에서 쏘는 애들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아줄 수 있는 안티 미사일 레이저 이걸 달아줍시다 여기 돈 다 쓰겠다 야 좋아 업그레이드 완료 주무기는 업그레이드가 안되네 난 준비됐음 색깔 좀 바꿔볼까 공짜로 바꿀수있지 싶은데 공짜로 바꿀수있지 싶은데 아 이거 레벨이 안되나 그린 시뻘근거 오 이런거 색깔 아 아 매치메이킹 됐구나 상관없어 오 세보여 세보여 이거 그냥 공짜로 쓸수있는건지 아이고 잡혔다 아 이거는 스팀애너 없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이제 구매하거나 당첨되야되는 겁니다 일단 클베에 이제 시작한 게임이라서 현재 한창 개발중이죠 드레드노트 여기있다 히히 근데 여기 무기마다 포각이 있을텐데 포각은 잘 모르겠네요 백프로 포각이 존재할텐데 핵부터 날려야지 아 황공포증 뭐 이것때문에요? 흐흫 흐름이도 없을것같은데 포탑 돌아간것봐 좋아 연사력이 좀 쩔것같애 뭐야 미사일이야 남아 도시온다 핵미사일 발사 뿡 3 2 1 파이어 어디갔어 저거 떨어지나 이제 오 떨어진다 우우워 쉴드 다 날라갔네 오 뭐야 이거 안티레이저 미사일 미사일을 요격하라 다닢 Delaware 그들이 4 흐 communic 흐흐 흐응 니죽고 vou steep 목숨 Verfügung 싸우는데 병원에 맞대 킬 감사 캐리어 덕분에 살수있었구나 휴우 어이 드레더노트가 확실히 좋네요 아 근데 사거리 극혐이야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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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? 위엔가?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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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 녀석들 막들이 되있는거 잖아 핵미사일 얼마나 하나 잘 써야 될것같아요 좋아, 조금씩 이제 전진하자 핵미사일 발사! 룩 죽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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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oria 죽квott 죽어 죽어 죽어죽기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dangerous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Automatic 아 사방의 적이오? 아으- 啟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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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' 나 죽어요움! 앗, 적 너무 많다, 사방의 적이야 자식,lik나 쎄잖아? 아 워프에서 뒤돌일걸 그랬나나고 근데 한번 죽이면 핵미사일 다시 쏠 수 있지 가속을 비스터브 쓰면서 미사일 발사! 아니 이 녀석 워프를 타잖아 나도 워프를 하겠어 핵미사일 고є 나 죽겠다 긍정에 겁나 쎄 에어어 접지로 워프를 탔거 같애 미사일 요격은 쿨타임이 길어요 5 핵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나 아니면 핵미사일 요격당했나 안 보이네 요격당한건가? 어, 핵요격도 덱인데요 이게 옆구리에서 쏘면 더 많이 탄이 나가는지 그게 궁금하는거잖아 모르겠어 이게 정면에서 쏠때 나가는거랑 침면에서 쏠때 나가는거랑 탄의 양이 똑같은지 작은지는 모르겠네 등을 모르겠네 호기사에 간다잉 어어 피하지마 핵피하지마 핵피하지마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고 피어라 핵피했다 피한거 맞지 피했겠지? 피했다고 해줘 칭찬해줘 피해 피해 오 쟤 뭐 오프 더 갖고있어 죽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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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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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시 감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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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좋죠 나나나나나 그렇지 가 Floyd 와 역시 드레드노트답게 강력하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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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쪼쪼쪼 죽어라 비뉴스 photograph. shoutout. 이럴때 워프밖에 없었! 안 되에에에에.. 아쉽다, 걔띠군이도 좀 잘 잡았어요. 사벌에 어쩔수 없지. 우와. 핵맞았어. 애? 핵맞고 죽었어. 오오오 오오오. 누군가가 핵을 엄청 잘 쐈어요. 참고로 난 안다 선생님. 네! weapon lock! vulture is locked! 대단하게 시작할 필요하다고요! 아직 출시를 시작하려고 해요, captain! 야 맞딜 니가 센지 내가 센지 해보자 핵미사일 내 옆에 이거 똥그라미 뭐야 이거 왠지 워프를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trainee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나면을 타고 맞는느낌이야 2대1이였어서그래요 1대1이면 이겼을 것 같은데 네 아유 그렇게 아쉬웠네 아직 드레더우스 운영하고를 모르겠어 계속거라 도망 정말 잘가요? 인류에서 아니 워프를 뭐 계속 써 아 미친거 아니에요 저거? 아야 그 되게 악하잖아 이거 야 역시 논타겟팅 게임에 기동성은 못따라잡나? 아 이거 탄성을 알아야 예측샷을 하는거 말입니다 황금빛 속에 탄속을 알리가있나 그리고 사거리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된다 핵 쏘고 캡틴 캡틴 워터 미사일이 럭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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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키로가 안되네 아 이거 야 이거 왜이렇게 안돼 마마 럭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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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예식샷 해야 되 저거 쯧 말도안ad 보이지도 않아요 저거 조그만의 전охmber 그리고 작은', 어 durante 사용빈도가 쿨타임 말도안되고 폴라 오자마자 바로 저건가요 뭐 기동성을 좋게 준거하나 이거? 아군? 몰라요 어딘지 몰라 앗 졌어 뭐 핵미사일을 쐈다 정도?